띵틀이야. 나 트라우마 있는데 띵틀에. 한 번도 내가 띵틀을 넘어온 적이 없다. 아직까지. 가운데 앉았거든. 나 진짜. 여러분 그런 거 없지. 여러분 체육 잘하지. 띵틀 진짜 무섭게 생겨서. 맨 위에는 좀 길죠. 이 앞에 뭐가 있어 보통. 매트. 아니다. 구름판이 있고 뒤에 매트가 있구나. 애들 줄 쓰잖아 이렇게. 이렇게. 체육복 입고. 후발이 휙 불면 첫 배터리 나가서 이렇게 딱 넘잖아요. 아직까지 기억나요. 내가 한 20 몇 번 정도 항상 했었던 것 같아. 50명 중에서. 가나다 순서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. 이 타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름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번 가운데다 이렇게 딱 살며시 앉아요. 되게 깜찍하게 앉아요. 딱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. 집에서 막 웃어. 웃는 거 그거. 정말 트라우마. 아직까지 트라우마 있어. 띵틀. 줌 쓰면 되잖아요. 띵틀 넘기라는 방법이 있어. 줌 세워버리면.